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212체급 즉 마이너스 96kg 체급에 은퇴를 선언한 플렉스 루이스는 2020년도에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 속에서 보시는 플렉스 루이스의 모습은 시합 3주전의 모습입니다. 시합 3주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방이 안빠지는 둥근 역시 갈라져 있습니다. 본인의 베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 체중이 212체급을 넘기 때문에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한다는 플렉스 루이스는 언젠가는 하디 추팡과 다시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영상은 2017년도 아시아그랑프리에서 하디 추팡과 플렉스 루이스가 최초로 만난 모습입니다. 두 선수 모두 212체급 마이너스 96kg 체급에서 붙었고 하디 추팡과 플렉스 루이스의 대결은 꽤나 논란이 많았던 대결이었습니다. 물론 플렉스 루이스의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이나 212체급을 석권한 플렉스 루이스가 하디 추팡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결과는 플렉스 루이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많은 보디빌딩 전문가들은 하디 추팡이 플렉스 루이스를 상대로 이겼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하디 추팡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서 출전하지 못했고 플렉스 루이스는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212체급 은퇴를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하디 추팡은 오픈보디빌딩으로 전향해서 미국 비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플렉스 루이스 역시 2020년도에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들의 대결은 마치 필연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212체급에서의 플렉스 루이스의 모습과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의 하디 추팡 모습을 집중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물론 212체급의 플렉스 루이스의 모습은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나올 플렉스 루이스의 모습보다는 좋지 않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프론 더블 바입세스 1번 포즈에서 하디 추팡의 하체 강도가 플렉스 루이스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렉스 루이스보다 더 넓은 체형을 타고난 하디 추팡이 이 포즈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번 포즈 프론 레스프레드 역시 하디 추팡의 넓은 체형이 조금 더 우세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렉스 루이스가 하디 추팡만큼의 근육의 강도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근육의 사이즈는 분명히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지금 좌측에 보시는 212보다는 더욱더 커져서 나올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3등분으로 잘 갈려진 둥근과 햄스트링, 대퇴사도 앞다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햄스트링 부분에 잘 떨어진 플렉스 루이스의 햄스트링이 더욱더 좋아보이지만 하디 추팡의 둥근에 갈라진 컨디셔닝의 수준이 플렉스 루이스보다 더욱더 좋게 보입니다. 과거부터 저트포이가 생각하는 플렉스 루이스의 치명적인 단점 중의 하나는 가슴 근육의 볼륨감인데요. 하디 추팡 옆에 나란히 서니까 그 가슴 근육의 볼륨감의 약점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둥근과 햄스트링의 근육의 분리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힐 힐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어떠한 선수도 플렉스 루이스나 하디 추팡 수준의 둥근과 햄스트링 컨디셔닝을 가져올 수 있는 맨즈 오픈 보디빌더는 없습니다. 하디 추팡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점은 중앙 등줄기의 볼륨감과 등근육의 디테일입니다. 212 체급의 오버 다이어트 된 플렉스 루이스라고 할지라도 하디 추팡보다 등근육의 디테일에서 훨씬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광배 하부 근육을 보시면 하디 추팡의 광배 하부의 등근육의 볼륨감과 플렉스 루이스의 광배 하부의 모습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플렉스 루이스의 등근육의 분리도의 디테일이 하디 추팡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사이즈적인 면은 강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플렉스 루이스는 등근육의 너비는 물론 볼륨감을 잘 살리지 못한다면 하디 추팡에게 이 포즈에서 100점 100패를 기록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입니다. 하디 추팡의 앞다리 하체 근육을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 중 대부분의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체 사이즈와 분리도에서 강점을 보였던 플렉스 루이스 역시 하디 추팡 옆에 서면은 분명히 약점으로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플렉스 루이스의 좌측의 212파운드 시절의 몸을 보시면 안됩니다. 플렉스 루이스는 분명 1년간의 비시즌 동안 엄청난 양의 사이즈를 키워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시합 3주 전에 이미 무대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모습을 만드는 플렉스 루이스지만 3주 동안 근육의 손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플렉스 루이스가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출전했을 때 얼마나 더 근육의 사이즈를 키워서 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어떠한 대회에서 미리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2020년도 미스터올림피아에서 두 선수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포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특포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